Because you're my star, 내 편이 되어줘 You're my star, 내 곁에 있어줘 나의 별이 되어줘 바이 가호, 데이하이 에이핑크, 미하, 오만스 에이핑크 홍콩 판다 여러분 저희 에이핑크가 이 핑크 오로라 아시아 투어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홍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에이핑크만의 무대로 홍콩을 방문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요 홍콩팬더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볼수분처럼 밤을 설치고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오늘은 기다리고 계시는 홍콩팬더 분들께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요 아시아 월드 엑스포 10번 홀에서 2017년 6월 19일 일요일에 만나요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